하나 누나의 외출! 밤이 깊어 가는데, 꼬마 버스들이 안 보이네요. 모두 어디 있는 걸까요? 다시 해보자. 이번엔 정말 잘 해야지. 말씀 드리는 순간, 4번 자동차가 3번 자동차를 앞치르고 있습니다. 달려 달려! 거기서 롱이! 잡아보라니까!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잡았다! 아, 잡혔네! 이제 니가 술래야! 얘들아! 어? 잘 시간이야! 응! 정말 봐, 응? 누나,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조금만요, 네? 안 돼! 그리고 타요, 롱이! 내가 차고지에서 술래잡기 하면 위험하다고 했지! 티비, 조금만 더 보면 안 될까요? 저도 좀 더 연습하고 싶은데 자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착한 버스지 네! 매일 일찍 자라고만 하고! 맞아, 잠도 안 오는데! 그래도 하나 누나 마린도 들어야지 으아! 딱 하루만이라도 늦게까지 실컷 놀다가 자고 싶다! 나도! 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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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트! 어? 안녕하세요! 잘 잤어요? 하나 언니도 있었네요! 잘 잤니, 얘들아? 마침 다들 일어났네! 어디 가세요? 음! 유토시에 관광버스들이 모두 모이는 큰 행사가 있거든! 그래서 나랑 시트랑 거기 갔다 오려고! 큰 행사라고요? 재밌겠다! 그럼 언제 오시는데요? 음, 아마 내일 점심때쯤? 내일이요? 응? 음, 우리가 없어도 너희 괜찮겠니? 물론죠! 걱정 마세요! 그치, 얘들아? 그럼! 맞아, 맞아! 혹시 우리 없다고 밤늦게까지 마음대로 놀 생각인 건 아니지? 아니에요! 아, 깜짝이야! 그럼, 우린 다녀올게! 다들 얌전히 지내고 있어? 어? 네!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끝! 야호! 내일 돌아온다고 했지? 응! 그럼, 오늘은 밤늦게까지 놀 수 있다는 얘기잖아! 아! 우리 빨리 일 끝내고 돌아와서 신나게 놀자! 좋았어, 출발! 하연은 일을 마치고 늦게까지 놀 생각에 하루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랄랄라! 오! 샤인! 안녕!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냐? 응! 오늘 하나 누나가 이웃도시에 갔는데 내일 온다지 뭐야! 그게 뭐가 좋은데? 하나 누나가 없으니까 오늘은 늦게까지 놀 수 있잖아! 아! 샤인! 너도 올래? 미안하지만 이 몸은 바빠서 시간이 날지 모르겠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그럼 난 갈게! 나중에 봐! 야! 자, 잠깐만! 한 번 더 물어보면 나도 가려고 했는데! 내가 제일 먼저 왔겠지? 맞아, 간다! 로기야! 로기야! 응? 응? 우리가 이쪽이지! 으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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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 나도 같이 가! 으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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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TV 보러 가야지! 난 운행 연습을 더 해야겠어! 우린 뭘 할까? 그냥 당연히! 술래잡기! 오늘은 밤새도록 보는 거야! 오늘은 그동안 못 해본 것도 해보자! 여타요! 에헤헤! 에이! 누림보! 하아! 날 놀렸다 이거지? 힝! 하하하하! 타요! 드디어 시작된 결승 중! 나 여기 찌로! 여기 있어! 우승 오보인 7번과 4번 자동차의 라이벌 대결이 으헤헤! 잠도 시끄러워서 TV를 못 보겠네! 으헤헤! 달려라! 4번 자동차! 좋아! 이제 다 왔어! 으아! 이번엔 90점 넘을 줄 알았는데... 에이, 근데 왜 이렇게 빙빙 돌지? 가니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럴 때 하나 누나가 있으면 금방 고쳐줬을 텐데... 일단 정비소로 가보자! 어디가 아픈지 알아보려면... 아아! 저게 좋겠다! 여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더라? 어? 저절로 움직이네? 생각보다 간단한데? 어... 그런데 어디가 잘못된 건지 전혀 모르겠어... 어? 우와! 나도 이거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꼬마보스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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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 거야? 어? 저기 있다! 어디 있겠다! 타요! 타요! 너! 자꾸 숨기만 할 거야! 헤헤! 화났어! 타요! 거기 서! 으악! 으악! 야호! 달려 달려! 어? 너희들 뭐하는 거야? 너희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잖아! 어? 어? 너네! 하나 언니가 술래 넘겨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도! 하나 누나가 밤늦게까지 TV 보지 말라고 했잖아! 네! 너희들 정말! 헤헤! 그만 좀 하라니까! 어? 타요! 거기 서! 으악! 혼나버렸잖아! 야! 타요! 타요! 여기! 너희들 용서 못 해! 으으! 나희까지 따라오잖아! 으아아아아! 으응! 으응! 라니야! 도대체 왜 그래! 으응! 라니도 술래 잡기 하고 싶었나? 너희때문에 가장 중요한 꼬리작zyć할 못 봤단 말이야! 어 rhetoric. 근데 이건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BAG나スト! 역시 하나 누나가 있어야 돼! 지금부터! suspicious, 하나 누나 몰라! 못 주워야겠다고! 이게 면 당연하게! 으악! 타요! 으악!! 으악!! 우와, 힝 상태! 으아! 아휴, 무슨 일이야? 너희들 어서 사과해! 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맞아, 우린 그냥 술래잡기만 했다고 너희들 정말? 이따! 으아! 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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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으... 무서워! 아, 으아! 얘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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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런! 정비소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 좀 빨리 내려줘! 으아! 큰일 났네! 로기야, 이거 어떻게 내리는 거야? 어이! 나도 잘 몰라! 으아! 빨리 하나 누나한테 연락해야겠어! 어! 그렇지만 하나 누나가 이걸 알면 엄청 화낼 텐데! 맞아! 정비소까지 엉망으로 만들었잖아! 으아! 나 좀 내려줘! 이게 다 너희 때문이야! 뭐아! 니가 쫓아오니까 그런 거지! 너네 나 TV 보는 걸 방해했잖아! 우리가 뭘 방해했다고 그래? 세상에! 으아! 으아!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하나 누나! 시투!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 저, 저게, 저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하나 누나! 어? 어? 가니야! 아! 저 좀 빨리 내려주세요! 아! 거긴 어떻게 올라갔어! 고마워요, 하나 누나! 가니, 니가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그, 그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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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으아! 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마음대로 정비소에 왔다가 실수로... 뭐? 가니! 정말 이걸 다 너 혼자 그랬다는 거야? 가니는 아무 잘못 없잖아! 그래! 사실대로 말하면 혼나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야겠어! 하나 누나! 어? 사실은... 제가 어지럽힌 거예요! 죄송해요! 으아! 뭐라고? 으아! 아, 아니에요! 저랑 술래잡기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제가 얘들을 뒤쫓는 바람... 저 때문이에요! 제가 괜히 정비소에만 안 왔어도... 으아! 너희들! 정말 죄송해요! 이제 엄청 혼날 거야! 어떡하지? 난 몰라! 흠... 근데 너희, 다친 데는 없니? 어? 네! 그러다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말썽꾸러기 녀석들! 너희들 원래는 크게 혼나야 되는데!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 같으니, 이번만은 용서해 줄게!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도요! 이젠 말썽도 안 피우고 일찍 일찍 잘 거예요! 그래, 그래, 알았어! 아, 그나저나 이걸 다 언제 정리하지? 제가 정리할게요! 저도요! 저희도요! 좋아! 그럼 다 같이 힘을 모아 정리해보자! 네! 매일 밤 잔소리를 듣긴 해도, 꼬마버스 친구들은 하나 누나를 정말 좋아한답니다. 아멘! 으아아아아아! 그 짓… 그치?